지문 큰데 각자 영진영 씨 집중 이게 누구야? 이거 김현아나? 내일의 사랑의 김현아 이건 진짜 소중해? 제 생각에 옛날 생각 났나 확실히 인기가 소수로 얘기할 때 어느 정도였어요 그 당시에 이 드라마 할 때 진짜 모자도 못 쓰고 다닐 정도였어요 모자를 막 모자를 다 뺏어간다고요 그냥? 그 정도로 예 그때는 왜냐면 우리가 인터넷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다 펜덴트 네 그렇죠 소편집 하갈 손편지 다 받고 네 손편지 하갈 뭐 손편지는 지금도 간직하고 있어요 그거를 못 버리겠어요 갖고 있어요 어디서 이거? 정성이니까 아 진짜? 저게 이거? 무거워요? 선화장사가 자기가 안 좋았어요 이게 정성이잖아 이게 10년이 넘은데도 다 하나의 정성이 옛날에 이런 거 진짜 많이 했었는데 맞아 맞아 이름으로 아 요즘에는 이거를 휴대폰에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들고 다 하죠 옛날에는 이렇게 아니야 다 이거 휴대폰에 이렇게 보이라고 보이라고 이름을 왜 보일 수 있는 거야 안에 뭐가 이름이라는 거야 이게 김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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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연아를 계속 써서 김연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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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보여 우리 대빼기 좀 세요 대빼기 뭐야 선생님 봐봐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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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예요? 너무 우리 40 넘었지 너무 잠깐만요 잠깐만요 바로 이거요 이거 누가 이런다니까 다 다른데 안미경 씨께서 언제나 날 열심히 최선을 당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사랑도 이루시기 아직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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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봐도 방 문이 두 개는 아주 큰 방 드레스 그룹으로 옷방으로? 네 아 굉장히 고풍스러운 엔틱한 방이 안방이에요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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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 진짜 최선을 잘해 잘해 깔끔한 것 같아 진짜로 장남 씨 네 어머 매장 VIP가 옷 옷보면 되잖아요 와 매장에 VIP 손님이 와서 여기서 신발도 신고 네 웨딩드레스 입고 웨딩드레스 입고 아 그렇지 그렇지 외딩드레스 입고 신부님 들어와서 웨딩드레스 입고 이거 나와서 아 그러네 아 드라마에서 보면 앉아있으면 어 남자가 앉아있어요 남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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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 자 밖에 나가서 거실 구경 좀 시켰어요 자 거실 볼까요 질이 크네. 이쪽은 또 뭡니까? 여기는 거의 다 팬들이 만들어 준 것들. 이거는 절대로 만든 계획인데. 연구 보존이 되는 겁니까? 거의 반연구라고 하더라고요. 괜찮으세요. 이거는 김정란 씨 사진만 모았어요. 신품의 사진들을 쌓아 모아놨어요. 팬분들이. 네. 이거는 어디 약간 일본. 드라마 각시타요. 아니 근데. 사진 중에 이 샤이니의 사진은. 샤이니 완전 매니아잖아요. 제가 지 드래곤하고 샤이니 좋아한다고 팬들이 거기다가 그 친구들 사진을 거기다 넣어놓은 거예요. 샤이니 중에 또 누구예요? 아 오니 오니 오니. 아 나 방금 본 것 같아요. 오 이거 뭐예요? 대박이다 이거. 근데 국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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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? 샤이니. 나는 맛있으니까 배가 고프다. 그러면 부엌으로 가서. 네 맞아요. 먹어야죠. 재료 좀 한번 보여줘. 봅시다. 봅시다. 아침에 안 먹어야지 배가 고프다. 아 오늘 저희가 이제 언어먹을 집밥의 재료짓인데. 네. 이태리 퓨전밥상. 네. 요거는 불쌍이에요? 이거는 불닭소스예요. 아 불닭? 어? 불닭이에요? 홍합스튜 홍합 있잖아요. 여기에 불닭소스를 넣어서 스튜. 네네. 불닭소스를 첨가를 하면. 냉큼하면서도 뭐랄까요. 진짜 핫한 느낌이 나죠. 돼지고기 같은데요? 이건 네. 이거는 삼겹살인데요. 된장을 발라서 이제 오븐에다가 구울 거고요. 또 하나는 바질. 페스토 발라서 하나 구울 거고요. 바질 들어가고. 네네. 네네. 그리고 이제 이거는 감자탕 하나 만들 건데. 어떤 거요? 이태리 고추거든요. 되게 매운 고추예요. 아. 아. 아 이건 펼쳐지네요. 감자탕인데 이태리 고추를 써서. 그렇죠. 이탈리아 정식 요리를 이제 공부하신 분이니까. 그렇죠. 파스타. 아까 뭐였죠? 알리오. 올리오 올리오. 알리오 올리오. 찬나무를.